지금 출근하십니까, 상무님? 네. 안에 지금 차 실장님하고 계십니다. 오셨습니까, 상무님? 차 실장이 이른 아침에 어쩐 일입니까? 어제 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. 그래요? 어디 들어봅시다. 무슨 사과를 어떻게 하는지. 뭡니까, 이게?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표입니다, 상무님. 그렇게 바라시던 바로 그 사표. 이봐요, 차 실장.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. 모든 게 다 제가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었습니다. 통감하고 물러나겠습니다. 아니, 나는... 퇴직금 나오는 대로 보증금도 빼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신세가 많았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. 잡을 수ق하기도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